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마지막과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분이랑 함께 배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초반에 처음에는 애초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과 관련된 표현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의 정반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할 텐데 제일 처음으로는 여러분과 엔드를 사용해서 간단한 표현들 몇 가지를 배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처음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셨을 때 beginning을 써서 제가 at the beginning of the concert, in the beginning of the concert 이런 식으로 콘서트 초반에 라는 표현을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at을 쓴 적이 있었고 in을 쓴 적이 있었지만 at the beginning of를 쓰거나 in the beginning of를 쓴다고 했을 때 두 문장 사이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약간의 차이라 함은 at은 뭔가 더 찰나의 순간을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짧은 순간을 뭔가 포커스하고 싶을 때 at the beginning of the concert가 될 거고 in은 그거보다 조금 시간의 길이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의 어떤 차이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end의 경우에도 앞에 in을 쓸 수도 있고 at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at을 쓸 때와 in을 쓸 때 end의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at하고 in을 쓰실 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end 앞에 at을 붙여서 at the end of 해놓고 뒤에 명사를 붙이면 그 명사의 맨 마지막에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콘서트와 관련됐던 그 예문을 다시 끌어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at the end of the concert all the lights beamed all over the stag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콘서트 맨 마지막 부분에 빛이 무대를 환하게 비추었다. 무대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at the end of 하면은 뭐뭐의 제일 끝에 뭐뭐의 제일 마지막에 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in the beginning of 정반대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end 같은 경우에는 앞에 in을 붙이게 되면 in the end가 되겠죠. in the end가 되면 의미가 살짝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거는 뭐뭐의 제일 마지막에 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일이 마무리됐지 하고 결국에는 이라는 의미로 약간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예를 하나 그것으로 들어보면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친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그래서 너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한 거 잘 됐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how was your presentation? how was your presentation? 이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how did your presentation go? how did your presentation go? 그래서 너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니? 어땠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초반에 내가 실수를 몇 개 했는데 결국에는 잘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초반에는 실수를 좀 했는데 해서 초반에 우리가 at the beginning of 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배운 거죠. 그러면 그러면 I made couple mistakes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I made couple mistakes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I made couple mistakes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하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실수를 조금 몇 개 했거든 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잘 흘러갔어 결국은 잘 됐어 를 표현하는 말을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잘 흘러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 를 쓰고요. 잘 갔어 할 때 고 그리고 뒤에 왜 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goes well 하면 잘 되고 있다 라는 의미인데 이미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과거에 했고 과거에 그 프레젠테이션이 잘 갔어 잘 진행되었어 이런 식으로 과거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고 를 went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it went well 이 될 텐데 그때 t 발음이 거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it went wel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잘 됐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n the end 가 결국이라는 뜻이니까요. 모든 문장을 하나로 붙여보면 I made couple of mistakes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but it went well in the en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됐어 할 때 결국에는 in the end 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end 를 가지고 또 하나의 재밌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세상의 끝이 아니야 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내가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했다라고 되게 자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야 괜찮아 괜찮아 그랬다고 뭐 세상이 끝나니? 뭐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을 이제 격려를 해 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뭘 뭐 그렇다고 내일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느낌 그럴 때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라고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프레젠테이션 한 상황이랑 이제 견주어서 제가 또 하나의 문장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이번에는 hey I made a huge mistake at the end of the presentation I made a huge mistake at the end of the presentation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맨 끝에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라고 되겠죠. 아까 at the end of는 뭐뭐의 끝에 라는 표현이었으니까 I'm screwed 나 완전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했을 때 이제 답으로 올 수 있는 게 hey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렇다고 뭐 내일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힘내 정도의 격려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end랑 관련된 재밌는 표현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상대가 나에게 계속 뭔가를 추궁하고 나는 그 추궁하는 것에 지금 지쳐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지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 사람이 들어주지도 않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즉 요는 뭐냐면 내가 뭔가 얘기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 뭔가 상대방에게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자책이 되거나 기분이 우울해서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상황일 때 그냥 그대로 그걸 직역해서 말하면 나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It's end of story It's end of story It's end of story 이렇게 하면 이야기의 끝이야 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지만 뭔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내가 뭔가 얘기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을 때 말을 딱 끊고 싶을 때 End of story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얘기해 이런 느낌으로 End of story 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굉장히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싶을 때 이제 버스 떠났어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를 모두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아주 간단한 버전으로 Case closed Case closed Case closed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Case closed 를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는 이 사건은 이제 다쳤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해 본들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만 얘기해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때 Case closed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들 중에 In the end 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In the end 는 결국 어떻게 됐어 할 때 결국 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end 라는 마지막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결국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바로 After all 합쳐서 After all After all After all After all 이것도 결국 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전 같은 경우에 I made couple mistakes I made couple mistakes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Last 를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Last 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이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는 단어죠. 그래서 마지막을 써서 뭔가 끝을 암시하거나 끝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표현은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내가 제일 좋은 게 있을 때 맨 마지막에 남겨두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껴먹고 싶은 경우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나중에 아껴둔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last 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서 이제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되어 있는 거죠. 되게 맛있는 뭐 갈비찜을 해놨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 그랬을 때 되게 깨작깨작깨작 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초대한 사람이 물어보겠죠. Is everything okay? Is everything okay? You haven't touched my ribs. You haven't touched my ri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뭐 문제 있니? 아니면 너 괜찮니? 너 내가 만들어준 갈비찜에는 손도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모든 게 완전히 좋아 완벽해 음식도 너무 맛있어 다 응축해서 Everything's perfect. Everything's perfect. Everything's perfect. 라고 해놓고 제일 맛있는 거는 맨 끝에 먹으려고 제일 맛있는 거 맨 끝에 남겨놓으려고 라는 표현을 한번 더해서 얘기를 해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I just wanna save the best for the last.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것 즉, the best one을 맨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싶다 라는 뜻을 I just wanna save the best for the last.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껴 먹으려고 이런 표현을 last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last가 들어간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아 라스트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무슨 휴양지나 휴식처 같은 곳을 이제 무슨 무슨 리조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리조트라는 말 앞에 라스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 라스트 리조트 아 라스트 리조트 아 라스트 리조트 가 되는데 직역하면 뭐 마지막 휴양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얘가 어떤 의미냐면 뭔가 일을 하다 하다 안 되면 제일 마지막 상황에 제일 마지막 보루로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할 때 그 말 자체를 라스트 리조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옵션도 해보고 저런 옵션도 해보고 아니면 다 마지막 옵션을 해봤을 때 하다 하다 정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둔 수단으로는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을 때 라스트 리조트 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해서 as a last resort as a last resort as a last resort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as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라스트가 붙는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들 중에 last minute last minute last minute last minute 이라고 해서 마지막 분 이라고 직역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 이런 말을 쓰냐면 뭔가 여러분이 어 여유를 두고 뭔가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직전에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비찾는 짐이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아이를 몇 시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난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있는데 애를 이제 곧 픽업을 하거나 이렇게 데리러 가야 되는 또 다른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랬을 때 미리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거의 마지막에 거의 임박해서 이런 느낌으로 할 때 여러분이 last minute을 쓸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I will wait until the very last minute I will wait until the very last minute 나는 제일 마지막까지 우선 기다려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슈퍼나 마켓 같은데 이제 갔을 때 사인에 last minute deal 이라고 이제 써있는 사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광고 문구에 그런 게 써있을 수도 있어요 last minute deal 이라 그러면 팔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이 가격에 살 수 없어요 라는 의미를 모두 담아서 last minute deal last minute deal last minute deal last minute deal 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싣기도 하죠